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7월 가족사랑의 날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가족의 유대관계 증진과 추억 형성을 위한 문화, 신체 프로그램 중 하나로 해물볶음 우동과 아이스 찰떡 만들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대상으로 아버지 참여 가능 가족은 1순위로 선정되며 프로그램 특성상 자녀의 연령은 6세부터 10세까지로 제한합니다. 오는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한국조리직업전문학교에서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7월 6일 목요일까지 센터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